너에게로 또다시 음악 주세요 마지막 라운드 너에게로 또다시 음악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본 채로 헤매이던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듯이 고개 쳐도 떠오르는 건 내를 보던 처진 그 얼굴 아무런 말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오직 말로 먹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밤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내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나라서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자, 지금부터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1번, 2번, 3번 중에 변인섭 씨는 몇 번에 있을까요? 번호를 하나 골라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, 2, 1 이제 모든 분들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아무런 말없이 떠나버려도 아무런 말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뭐지 말로 먹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밤을 변함없이 따뜻한 내 깊은 밤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확실히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나라서 이제 나는 나라서 내가 죽는 날까지 떠날 수 없다는 걸 너를 떠날 수 없다는 걸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나라서 이제 나는 나라서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떠날 수 없다는 걸 너에게는 나라서 내가 죽는 날 내 깊은 밤을 변함없이 내가 죽는 날 내 깊은 밤을 변함없이 오늘은 3번에 있었습니다